지난달 국내 전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전산업 생산은 3월보다 1.1% 증가해 2.3% 감소한 3월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도체 생산이 두 달 연속 줄었지만 15개월 만에 추일에 폭 상승한 자동차와 화장품 등 화학제품이 생산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